이승호 자 이번에는 다시 다리톤으로 돌아오신 이승호 제가 오늘 여쭤봤어요. 이순원 선생님 혹시 몇 학번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학번이요. 너무 기쁘어요. 함께해서. 근데 목소리만큼은 정말 연륜이 붙어있는 완전 포피셔널 하시죠. 이순원 선생님 모셔서 분위기 확 바꿔서 제가 한국말 노래 하나 부탁드렸거든요. 10월의 어느 멋진. 안녕하세요. 바리톤 이순원입니다. 이순원 선생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부를건데요. 5월이니까 5월의 어느 멋진 날로 바꿔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을 이기고 좋아. 주의 아침이여. 5월의 어디서 règim? 6월을 갈까. 1월 4일에 깨울 때 2월 5월의 오늘이 어디서 will 너의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른 문제가 될 테니까 아뜩 두려워져 진한 마음 품처럼 사라질 가기로 해 생일 머리 보고 너의 손이 잡고 내 곁에 있는 너의 아기네 사랑받게 하지 나만 전해도 사랑이 마득하노 네가 있는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른 문제가 될 테니까 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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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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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